안녕하세요 한승우입니다. 2024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. 여러분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? 우리 하나 분들 이번 연휴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그리고 푹 쉬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쉬는 동안 또 뭉찬 그리고 아육대 시청하시면서 제 생각도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. 저도 이번 연휴에 푹 쉬면서 또 부산도 다녀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보려고 하는데요. 오랜만에 또 만난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우리 하나 여러분들도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한승우였습니다. 안녕 메리 추석